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5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해병 사망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외화부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건데 재표결 결과부터 전해 주시죠. 조금 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최해병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3권분립 파괴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특검법이 폐기된 겁니다. 무소속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불참하면서 총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에 따라 최소 19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 찬성표는 179명에 그친 반면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 통과 당시 집단 퇴장했던 여당 의원 113명은 이번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자, 즉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으로 꼽혔는데 만일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고 범여권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할 걸로 보입니다. 네, 부결 이후의 야권 반응은 어떤가요? 6개 야당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다, 여당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면서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채혜병 특검을 곧바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 표결 직후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게 여권의 입장이어서 모레 문을 여는 새 국회에서도 여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